Q. 다음 편의 곡은?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도 TV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오프닝 테마곡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을 이라는 곡인데요 주인공들의 우전과 모험, 그리고 도전을 그리는 애니메이션 스토리와 잘 맞고 경쾌하면서 지나는 밝은 음악이랍니다 네, 여러분도 반짝반짝 데뷔하고 싶으신가요? 그럼 본방사수하고 저희의 노래 윌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포켓몬스터 테라 스타일 데뷔 10월 15일 저녁 7시 재능TV 첫 방송. 지금까지 아이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